기에고 벨라스케스는 17세기 스페인 바로크를 대표하는 미술가입니다. 스페인 남부 세비야에서 출생한 벨라스케스는 국왕 펠리페 4세의 궁정화가로 일했고 1629년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나 그곳의 미술을 탐구하면서 서양 미술사에 깊이 각인될 걸작대를 남겼습니다. 벨라스케스의 초기 작품에 속하는 세비야의 물장수는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명암대비가 강하게 나타나는 이 그림에는 인물과 대상을 섬세하면서도 강렬하게 표현하는 벨라스케스 고유의 회화적 특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물장수가 소년에게 건네는 물잔의 반짝임은 화가가 얼마나 세심하게 빛과 대상을 관찰하고 있는지 말해줍니다. 이 작품은 벨라스케스가 카라바조의 회화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파격적일 정도로 직설적인 카라바조의 그림들은 이상화된 르네상스의 고전주의 미술과 정형화된 매너리즘을 뛰어넘으며 이탈리아 바로크 회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빛과 어둠의 강한 대비를 통한 극적인 분위기 연출, 꾸밈 없는 사실적 표현으로 부각되는 설득력 있는 생동감과 생생한 현장감 등 벨라스케스는 카라바조의 어깨를 짚고 또 다른 거장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벨라스케스가 그린 세비아의 물장수는 모두 세 점이 존재합니다.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런던 앱슬리하우스가 소장한 1618년 작품이며 역시 1618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티렌체 버전은 오피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마지막 세 번째 작품은 발띠모어의 올터스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